1년전 1년전 예언씨 진짜 이상도 좋았어요 손인사 보겠습니다. 손인사. 나오라고요. 다.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 하트. 하트. 주셨다. 얼마나 재밌을까, 오빠랑 세일수록.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자, 보라츠 부딪іль에 보라츠. 보라츠, 보라츠. 꽃받이도 부탁드려요. 꽃받이 한번 붙일게요. 케플러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 케플러, 성수라 포즈하라니까요. 성수라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